오른팔부터 돌아가죠 1, 2, 3, 4, 5, 6, 7, 8, and 2번 1, 2, 3, 4, and 5, 6, 7, 저기 내시면 다이아몬도 들어가죠 크로스 여기 1 아 2 정면 아예 4시반 3까지 3포원도 3 아예 7시반 4 엔에 정면 아웃이 아 5 3과 6 5 엔 6 엔 세븐 놓고 오른쪽으로 2분의 1 스윕하면서 터치 에잇 4번 누르면서 원 백으로 2 엔 아 3포에 앉아요 3 4 오른발에 중심 두시고 5에 왼발 나가요 앞으로 5 엔 아 오른발 뒤로 6 엔 아 다시 왼발 뒤로 7 턴 오른쪽 4분의 1 엔 아예 살짝 크로스 놓으시고 에잇에 스파이럴 오른쪽 풀 턴 하시면서 다시 원 오른발 나가요 시작 1 2 3 4 엔 5 6 7 8 1 2 3 4 5 6 7 8 8 엔 1 엔 2 엔 3 엔 4 엔 5 엔 6 엔 7 엔 엔 엔 엔 엔 에잇 스파이럴 다시 크로스 스파이럴 하시고 시작 1, 2, 3, 4, and 5, 6, 7, 8, and 1, 2, and 3, 4, and 5, and 6 세븐에 10시반, 세븐, 에잇, 에잇, 4시반 보면서 원이에요 원, 앤, 아, 15시반, 투, 앤, 아, 10시반, 쓰리, 앤, 아, 1시반, 포, 앤, 아, 3시, 5, and, 아, 6, and, 아, 7, 오른쪽으로 인플레이, 컨버치 포세션 1, 누르고 2, and, 아, 3, 4, 오른발 중심으로 주세요 왼발 나와요 5, and, 아, 6, and, 아, 7, and, 아에 살짝 크로스 왼발을 벗고 그대로 돌아와서 스파이럴 하시고 오른발로 다시 원 이렇게